하지만 내가 이 가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수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더욱더 큰 한 손과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혹적이면서 중독성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던 배아현! 그리고 뭐 풍선이 있으면 같이 흔들어주셔도 돼요. 우리 팬분들 같이 풍선 흔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한 오이스와 화려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우리 위스키! 이렇게 해서 우리 옷구슬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죠. 우리 정슬!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한 음색의 미스터트롯 툴의 웃음자죠. 안성훈! 자, 이렇게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빠질 수 없는 이 음색의 소유자 박지혁! 진정하세요. 어이, 진정하세요. 어이, 진정하세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저는 호소력이 짙어요. 너무 짙습니다. 번덕불가, 대학생명, 진혜성! 진혜성, 우리 어머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란색 어머님. 어이소스 쪽, 우리 어머님. 원주에서, 오우! 가보인도 어디서 누구랑 혹시 오셨죠? 네. 친구 분이랑, 단체로. 두 분이 있어요. 아, 원주가 가까워요? 원주패에 그래도 가보인도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착착! 귀넘기는 음색의 소유자입니다. 나, 산또! 자, 중앙어 부드러운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송, 미, 슈! 자, 여러분께서, 이분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서 이분에게 진짜 훈장을 보여줍니다. 훈장. 퍼플라 가사대의 미스토제, 정, 미, 에이! 자, 3회 친구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분이죠. 우리, 양, 시, 은! 이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전의 딴입니다. 김, 의, 연!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희영씨 응원하신 분들, 가족분들 되시나요? 가족분들? 아, 뒤쪽에 계시구나. 아, 뒤쪽에서 우리 현수막까지 챙겨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태권트롯의 창출자입니다. 나, 태, 주! 이어주실 수 있어, 유리구슬처럼 맑은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지원이! 일단 무조건 소리를 크게 질러주셔야 돼요. 방송이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크게 환호와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선물 같은 다소, 김용빈! 김용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금색이 깡패입니다. 좋아서! 자, 이번에는 막기한 주처럼 달달한 목소리에 두자매! 자, 오늘 이 부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투심사! 장미영! 저 잠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